이번 시간에는 화면을 제어하는 화면 제어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창 정렬 그 다음에 창 나누기 틀 고정 창 숨기기 아 결국 이제 이 부분 스프레드 시트나 뭐 뒤쪽에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를 공부할 때는 아 결국 실습 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기능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직접 눌러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시험지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앞에 컴퓨터 화면을 보고 어 실습을 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실습을 해 두어야 아 그 문제 지문에 나오는 내용 이라든지 기능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글로만 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예 결국은 모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 실습 위주로 공부를 해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구요 자 우선 이제 화면 확대 축소하는 부분 인데요 어 이것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워커 시트를 확대하거나 축소 시키는 거죠 아 대부분의 메뉴들이 다 보기 라는 탭에 있습니다 보기 탭에서 확대 축소 보이죠 얘를 클릭하면 배율에 따라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현재는 100% 상태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200%로 바꾸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100% 이렇게 바꿔주면 되구요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구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배율을 어디까지 지정할 수 있냐 라는 것은 400% 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에요 자 그 다음에 창 정렬 하는 메뉴입니다 역시 보기 탭에 있겠죠 어 보기 탭에서 자 여기 창 이라는 그룹에 보면 모두 정렬 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창 정렬 이라는 예 대화상자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둑판식으로 할 것인지 가로를 할 것인지 세로를 할 것이 계단식으로 할 것인지 윈도우에서도 보던 것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윈도우의 응용 프로그램이고 같은 제품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제 창 정렬을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워크시트의 내용이 많아질 때 하나의 화면에 이제 모두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창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기능도 역시 보기 탭에 이 창 이라는 곳에 보면 어 나누기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나누기 해상도가 클 경우에는 바로 다 나타날 거에요 자 나누기 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어 현재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다 두었던 곳을 기준으로 어 어떻게 됩니까 위쪽과 왼쪽에 이렇게 그 창 나누기 선이 생기구요 어 요새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분할선을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거나 끌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어 버리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블클릭을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기에서 창 나누기 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끌면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네요 그죠 얘는 더블클릭을 해서 없애야 되겠네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끌어서 버리거나 혹은 더블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되겠죠 뭐 혹은 다시 그냥 그 보기 창 나누기를 선택해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편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틀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틀 고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필드 명이 입력이 되어 있는 열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아래쪽 데이터를 보다 보면 위쪽에 이렇게 필드 명을 볼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은 고정을 시켜두고 아래쪽 부분만 이동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들어가서 보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창에 보시면 틀 고정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틀 고정 이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지금 틀 고정 선이 이렇게 나타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틀이 고정이 되어서 아래쪽으로 데이터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열 제목 부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역시 없애는 방법도 틀 고정에서 틀 고정 취소 눌러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 숨기는 방법이 있어요 역시 보기에서 여기 보면 창 숨기기 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 창이 다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삭제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숨겨진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다시 여기 보면 창 숨기기 취소가 있습니다 눌러주면 어떤 통화문실을 나타낼 것인지 확인해 주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저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숨기기가 실행된 상태에서 엑셀을 종료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되돌릴 수 있어요 삭제된 게 아니라 그냥 숨긴 거니까 당연히 가능한 얘기겠죠 이렇게 이것도 아멘